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혈관은 혈액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건강을 유지하죠.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 혈액순환의 장애가 발생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혈관의 총길이는 10에서 12만 킬로미터로 지구둘레의 약 두세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혈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엄청나게 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혈관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 나이는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의미하는 수치인데요. 혈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의 혈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동맥 질환인 동맥 경화증이 진행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혈관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혈관 벽이 좁아지는 죽상 경화증이 발생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맥류와 함께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그 나이는 우리가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혈 결정하는 것은 일반 나이가 아니라 바로 혈관 상태를 나타내는 혈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젊은 혈관을 평생 유지하며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 난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젊은 혈관이란 과연 어떤 혈관일까요? 젊은 혈관이란 혈관 내벽이 깨끗하고 직경이 커서 혈액 흐름이 원활한 혈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혈압이 올라가도 말랑말랑한 혈관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해서 높은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혈관이 젊은 혈관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 든 혈관을 다시 젊은 혈관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혈관이 너무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혈관을 노화시키는 원인들이 있겠죠. 그 원인을 역으로 제거해 가면 되는 겁니다. 아이 간단하죠. 하지만 간단하지만 평생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한두 달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젊은 혈관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젊은 혈관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 첫 번째, 성인병 삼총사를 한 번에 잡아라. 성인병 삼총사로 불리는 삼고가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바로 이놈들이에요. 아이 고약한 놈들이죠. 이 세 놈을 한 번에 잡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식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면 고혈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이 들어간 단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멀리하면 고혈당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젊은 혈관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 두 번째, 노인성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라. 하루 5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인성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무직군의 회사원은 노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이고 운동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그 회사들은 사원이 나는 서서 일하겠다고 하면 기존 책상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발밑에는 푹신푹신한 매트를 깔아주고요.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안 해줄 거라고요. 눕거나 앉기를 좋아하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태화하고 모세혈관은 점차 가늘어져서 결국 소멸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손끝이나 발끝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또 또 운동해야 된다니까 또 비싼 장비부터 사려고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집 밖에 나가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걷는 것만큼 무리 없이 시작하기 좋은 운동도 없습니다. 또 걷는 것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성인병 삼총사를 잡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두 시간씩만 걷는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만보 걷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젊은 혈관을 유지하며 사는 방법 세 번째, 지금 당장 금연하라. 아휴, 여러 변명 늘어놓지 말고 제발 지금 금연하세요. 제발. 담배 피면서 건강을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이율배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또 흡연은 피를 굳게 하는 혈전 위험을 높이고 동맥 경화를 불러와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급성 심근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은 혈관을 유지하는 방법 네 번째, 절주하라. 아휴, 그래도 금주하라가 아니니까 아주 다행이네요. 삼성 서울병원 임상영양팀에서 작성한 문서를 기초로 말씀드리자면 레드와인뿐만 아니라 술 종류에 상관없이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휴, 기쁜 소식이에요. 적당한 음주는 유익한 콜레스토롤 수출을 올려서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술 좋아하시는 분들 땡 잡았네요. 땡 잡았어. 기분 좋겠습니다. 술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이 생겼어요. 문제는 이 적당량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이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당량이라는 게. 제가 오늘 기준을 딱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일 경우 적당한 음주는 소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마실 때가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퇴근해서 매일 저녁 식사 때 반주를 드신다면 남성분은 소주 한 잔만 드셔야 하는 겁니다. 반주로. 주말엔 당연히 간을 쉬도록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데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 음주량을 넘어설 게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구실일 뿐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술이 좋아 술을 마시는 거예요. 건강은 구실인 거고요.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 한 잔, 소주 한 잔 이상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정. 나이 들어도 젊은 혈관을 유지하면서 사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 뱃살을 집어넣는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을 분비하거나 혈액으로 바로 녹아 들어가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래서 복부 비만이 위험한 거고 복부 비만을 없애라 없애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내장 지방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대사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고쳐서 만병의 근원인 이 베둘레헴을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피부가 팽팽해서 겉으로 젊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 나이가 젊은 게 진짜 젊게 사는 겁니다. 또 혈관 나이가 젊으면 피부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젊게 사는 목표를 그저 외모가 아니라 혈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젊은 혈관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